안녕하세요. 공식 채점관 마이크입니다. 3월 시험 대비 강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월에 나온 문항들을 쭉 풀어보면서 채점 기준 정비하고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3월 시험 대비, 완벽 대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이스피킹의 진짜 채점 기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가 절약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쓸데없는 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1입니다. 파일 1은 두 문단을 소리내어 읽는 그런 파트죠. 자, 문항별로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45초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디렉션 뜨고요. 여러분 한 번 유형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은 지문,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정말 단순하죠. 자, 그리고 채점 기준은 발음, 억양 이 두 개로만 됩니다. 발음은 pronunciation, 억양은 intonation 이 두 개로만 채점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광고문을 물건을 팔듯이 여러분 읽을 수 없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지도 않고요. 일기예보 못하시고 교통정보 안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개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 감점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2월에 출제된 단어들 첫 번째 주, 네 번째 주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주에는 날씨와 안내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radio, performance, sculptures, weather, approach, inspect, workshop, presentation, conference, approximately, magazine, tour, advertising. 자, 우리가 다뤘던 단어 리스트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두 번째 주에는 안내문과 방송이 출제가 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traffic, currently, construction, tour, ingredient, renovation, effort, beginner, variety, advanced.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단어에서 강세 하나 틀렸다고 감점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복이 되면 감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드린 리스트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한번 가볼게요. construction, radio, radio, program, employees, customers, used car, audience, interview. 이렇게 또 출제가 되었고요. 자, 네 번째 주에는 안내, 그리고 방송이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audience, availability, appreciate, currently, throughout, professor, blood pressure, emotional. 자, 이렇게 또 출제가 되었네요. available의 우리 명사형 표현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 언제 가능한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네, 그날에 뭐 채점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고요. 자, 이렇게 단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강세 틀렸다고 해서 감점하진 않습니다. 감점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몇 개가 되면, 반복이 되면 감점이 되니까 제가 드린 리스트 정도 한번 활용해 주시고 입으로 연습을 해 주세요.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네, 아까 인터넷션에서 특히 어디서 올려 읽느냐, 내려 읽느냐입니다. 자, 올려 읽을 거, 내려 읽으면 감점입니다. 그리고 내려 읽을 거, 올려 읽으면 감점입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자, 우리 접속사, 전의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문장이 덜 끝났기 때문에 올려 읽습니다. 어떻게요? if you do something 하고 올려 읽고요.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고요. 자, for more information 올려 있고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감점 다 여기서 당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 들으시고 계속 준비하신 분들은 절대 감점을 원해서 당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묶어 읽기 가볼게요. 자, welcome to 하고 어떤 단체명이나 뭐 상호명이 나오죠. 일단 thank you for visiting 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here is 하고 이렇게 묶어 읽는 거 자, 나열식 마찬가지입니다. a, b, and c 자, a하고 덜 끝났으니 올려 읽고 b하고 덜 끝났으니 올려 읽고 c하고 끝났으니까 내려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두 문단 중에 한 문단으로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45초 준비 시간 동안에 반드시 어디에서 올려 읽는지 어디에서 내려 읽는지 반드시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자, 우리 part two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two는 사진 묘사죠. 사진 묘사 우리 준비 시간 45초가 주어지고요. 답변 시간 마찬가지로 45초가 주어집니다. 사진 한 장 묘사해 주시면 되겠고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용은 사진 묘사고요. 채점 기준은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part one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뭐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필요 없는 것까지 하시고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당황하지 않는 편입니다. 당황하는 점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른다. 뭐 이 정도인데 part two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험장에서 긴장을 엄청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머리가 새하해지는 경험도 합니다. 네, 이게 다 뭐냐면 잘못된 정보 때문이요. 여러분 문법 중요하지 않고 수동태 넣을 필요 없습니다. 문장 개수 채점자 세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본문 사용도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묘사하는가 자, 여러분 part one, two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낮은 레벨 테스트 칼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이 점수를 주려고 물어보는 part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체적으로 묘사하는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월 달에는 이렇게 사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실험실, 그리고 거리 사진이 출제가 되었고 두 번째 주에는 야외, 바깥 사진, 그리고 또 거리 사진 세 번째 주에는 또 바깥 사진, 또 지하철 역사진이 나왔고요. 네 번째 주, 공원, 사무실, 문제 이렇게 사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드린 우리 45초 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강의 1시간 안에 다, 1시간 조금 넘는 그 시간 안에 다 요약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진에서나 나오는 기본 동작이 있고요. 그리고 장소별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45초 감 잡아주시면 감점을 당하실 수가 없는데 또 다 마찬가지로 사실 나올 표현들은 너무 뻔해요. 자, 그러면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lding a suitcase, 저는 이제 캐리 동사 쓰면 더 편하다고 설명드렸죠. talking on the phone, 전화 중이고 wearing a lab coat, 우리 실험실 사진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many tools, 사물에 나왔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taking out a folder from a shelf, 이렇게 또 출제가 나고 폴더 꺼내는 거, sitting at the table, 우리 앉아있고요. 그러니까 taking something, out of, 어디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고 showing their bags, 뒤돌아보고 있고요. wearing winter clothes, 겨울옷을 입고 있고 looking at something, 뭔가를 바라보고 있고 holding plastic bags, 자, 우리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해석이 안 되거나 어려운 표현이 있나요? 없죠? 근데 여러분이 다 아는 표현이라도 말을 안 해보면요. 말로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표현이라도 한 대여섯 번씩은 입으로 계속 붙여 보셔야지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물 나왔던 거 tall buildings, 이렇게 높은 건물들 many trees, 나무, windows, trash cans, 쓰레기통 products and documents,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제가 알려드린 표현 몇 개 1시간 조금 넘는 네, 그 정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표현이고요. 기본 동작 플러스 장수별 표현 그리고 45초 감 잡아주시면 감점을 당하실 수 없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틀을 드리죠, 제가. 여기서 찍힌 사진부터 우리 주변 인물까지 가면 네, 30에서 35초가 지나면 됩니다. 자, 여러분께는 떨어지는 시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10초, 15초 동안 배경 느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this picture was taken in a conference room. 우리 회의실에서 찍힌 사진 나왔고요. I can see five people. 다섯 명이 보입니다.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우리 foreground. 사진 앞쪽을 보면요. I can see a mane. 남자가 보이는데 wearing a suit. 우리 수요스를 입고 있습니다. He is holding some documents 어떤 문서를 들고 있고요. Next to him. 그 옆에 I can see a woman. 여자가 보이는데 Looking for something in her back. 자, 우리 가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Behind them. 그들 뒤에는 There are several guys. 몇몇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어떻게요? 30에서 35초가 지나면 되겠죠. 30초, 15초 동안 배경 느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5초 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굉장히 시끄럽고 어수선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파우스가 생기면요. 멈칫멈칫하다 보면 그냥 4, 5초가 막 지나가요. 자, 이 정도 시간 지나면요. 여러분 머리가 막 새하해집니다.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을 때 몇 초가 남는다. 이런 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편안하게 45초 감 잡으셔서 만점 받아주시고 또 그래야 뒷팔트에서 실력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파우스 2 그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자, 파우스 3 가보겠습니다. 자, 파우스 3는 전화 인터뷰가 되겠죠. 음... 4번, 5번은 15초 답변 그리고 6번은 30초 답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문항별로 3초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이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볼게요. 우리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나온 문항들인데 자, 보시면 제가 6번만 적어놨지만 6번만 보시면 4번, 5번이 다 유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탑페익을 보시면 4번, 5번, 빈출편이 다 나오셔야 돼요. 자, Audio vs Application 선생님, 이거는 인터넷의 장점으로 쭉 푸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터넷의 단점으로 우리 Car Audio를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How do you manage waste properly? 이거는 우리 재활용 아이디어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Which information online? 뭐 학업이나 어떤 정보 학습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 같이 정보 어떻게 얻느냐 뭐를 주로 얻느냐 이런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인터넷 아이디어 활용할 수 있겠고요. 많은 친구, 적은 친구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Recommendation 그 다음에 Similar Taste 이런 걸로 충분히 풀 수가 있겠고요. 공연장 추천, 인터넷 서비스 당연히 가격이랑 추천으로 여러분이 푸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항 하나도 없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3점 만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토이스피킹은 총 11문제죠. 11문제 중에서 우리 6번은요. 다 가운데 문항이에요. 맞죠? 네, 가운데 문항이고 또 30초라는 긴 시간 동안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긴장하시고 무너집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3점 만점입니다. 뭐 파, 원, 투처럼 낮은 레벨 테스크란 말은 없지만 3점 만점이 뭐를 의미하냐면 만점 받기 쉽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30초간 잡으셔서 연습하셨으면 거의 대부분은 만점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편안하게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설사 만점이 안 나왔다 그래도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점수와 레벨은 파, 파, 식스에서 정해집니다. 네, 그 점 명심해 두시고 연습해 주세요. 물론 이거 연습해 주시면 우리 토이스피킹 11번 파, 식스랑도 연결이 되니까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문항 풀어볼게요. 자, Food Deliveries Food Deliveries 한번 문항, 관련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5번은 빈출으로 계속 나오죠.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느냐 자, I believe 내 생각에는요. The last time was a week ago 마지막으로 먹은 거는 아마 일주일 전인 것 같습니다. I ordered pizza for lunch I ordered pizza for lunch pizza를 시켜먹었고요. What's good? 네, 괜찮다 그랬죠? 맛있었습니다. 자, 15초 답변인데 15초를 다칠 필요 없고 저는 한 9초 정도는 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짧은 답변도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9초 이상은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5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배달 음식은 그리고 그 이유는 약간 6번 같은 5번이긴 한데요. 5번으로 나왔으니까 더 쉽게 만점 받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y favorite is pizza 네, pizza 제일 좋아하고요. It tastes good even when it is cold 이게 식어도 맛있어요. I love it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6번 가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보기가 나오는 문항은요. 내가 만약에 빠른 배달을 골랐다 그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주셔도 아이디어 하나 공차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답해볼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I believe speedy deliver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ordering food 자, 우리 빠른 배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first of all, I'm busy 나는 바쁩니다. I cannot wait long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어요. in addition 게다가 food should be hot 네, 음식은 따뜻해야 됩니다. when I get that 그 얻었을 때 내가 받았을 때 따뜻해야 돼요. so, speedy delivery is very important 여기다 하나 더 나머지 다양한 메뉴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만 하셔도 발가량 채우실 수 있죠. 네, 이렇게 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표 분석 문항이죠. par 4, 7번, 8번, 9번입니다. 표 분석 문항인데요. 가정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표가 없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표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기 위해서 우리 45초 준비 시간이 주어져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고 7번, 8번, 9번 뭐가 나올까?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한 7번에서 3개, 4개 뽑아보고 8번에서 3개, 4개 뽑아보고 9번에서 3개, 4개를 뽑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 해주시면 그 정도 해주시고 간단하게 필기해 주시면 여러분 이제 메시지가 딱 들리면 메시지가 들리고 문제가 나오면 다 알아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표현해 주시면 놓치는 거 없이 표 분석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2월달에 나온 특별한 문항은 없었고요. 자, 여러분 이 표만 보셔도 너무 간략하게 썼는데 항상 나오는 거 나옵니다. 이번 7번에서는 조금 유달리 마지막 일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두를 묻죠. 첫 번째 일정이나 가끔 뭐 두 번째 일정 그리고 표에 상단 정보를 묻는 게 7번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뽑아보시고 그러면 이제 문항이 나오면 바로 알아듣고 표에서 바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8번 자, 내가 정보에 대해서 발표 예정인데 점심시간 이전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전형적인 8번 문제죠. 잘못된 정보를 주고 여러분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네,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후라고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자, 9번 Movie Project에 관련된 거 다 말해주세요. 그리고 Topic 겹치는 거 네, 아주 전형적인 9번 문제입니다. 네, 9번으로 나올 만한 것도 뭐 시간, 특정 시간대 네, 이전, 이후 정보 묻고요. 그리고 Topic 겹치는 거 네, 그리고 사람이 겹치는 거 그리고 사람이 겹치는 거 Topic 겹치는 거 아주 전형적인 9번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네, 자, 이거는 제가 알려드린 표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분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3점 만점이니까 여러분 문장의 형태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치사의 활용이나 문법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 Part 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5, Part 6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벨과 점수는 Part 5, Part 6에서 정해집니다. 한번 가볼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Part 5, Part 6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는 계속 3점 만점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낮은 레벨 테스트 이런 말도 말씀드렸습니다. 3점 만점은 뭘 의미합니까? 만점은 쉽게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근데 우리 Part 5, Part 6는 5점 만점입니다. 네, 5점 만점은 만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루 종일 채점에도 만점이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5점, 5점을 받으시면요. 레벨 8이 뜨고요. 4점, 4점을 받으시면 레벨 7이 뜹니다. 3점, 3점을 받으시면 네, 레벨 6가 뜨고요. 자, 만약에 5점, 4점이나 4점, 5점을 받으면 레벨 8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상대평가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레벨 8을 받으시려면 5점, 5점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4점, 3점 혹은 3점, 4점을 받으면 레벨 7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게 레벨 7을 원하시면 4점, 4점을 받으시는 게 맞고요. 네, 자, 한번 5점, 4점, 3점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5점 만점 여러분 5점 만점 답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하나 같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잘하긴 잘하는데 넘사벽은 아니다. 네, 이거는 항상 여러분 반응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4점은요.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오, 저게 진짜 4점이에요?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4점입니다. 3점은요. 네, 3점은 이제 채점 기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5점은 5점은 채점자가 들었을 시 아무 문제 없이 쭉 들리면 돼요. 약간의 퍼스도 허용이 되고 약간의 업법 시수도 허용이 됩니다. 채점자가 듣다가 음, 음, 이 정도면 5점이고요. 4점은요. 채점자가 듣고 한번 멍 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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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4점입니다. 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3점은요. 채점자가 들었을 시에 잘 모르겠다.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계속 거리면 3점인데 확신해야 돼요. 아, 지금 이 학생이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듣겠다가 3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린 아이디어만 알고 계셔도 3점 이상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3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4점, 5점을 받기 위해서 아이디어박스를 계속 입에 붙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 2월 첫 번째 주에는 우리 장소 부족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장소 부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객들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1월 달에도 많이 나왔던 문항입니다. 자, 서점을 수리 중입니다. 그래서 절반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자, 그래서 Set up a standing sign board 우리 지금 수리 중이라고 붙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좀 1월 달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죠. 장소 부족으로 캐레고라이즈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농장 제품 우리 gardening product에 겨울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홍보 관련 문항인데 자, 우리 홍보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게 이제 할인이나 할인이나 뭐 그리고 뭐 소셜미디어 이거는 이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러 일고여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디스카운트, 큐폰 이런 거 없이 갈 거다. 네, 그래서 Promotional Events Promotional Items 그리고 뭐 Free Delivers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좀 많이 입에 붙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는 한번 Video Tutorials도 만들어서 농장 제품에 대해서 Video Tutorials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하나 더 드렸고요. 네,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Tutorials를 만들어서 또 판매도 할 수 있고 이걸로도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직원 교육 우리 1월 3번째 주에도 출제가 되었고요. 2월 2번째 주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회사 공지사항, 숙지 교육 자, 워샵을 열 수 있겠고요. 그리고 Video Tutorials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참여 유도 자, 1월달에 나왔던 문제고요. 2월달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Wholesome Promotional Events Feedback Cards Online 이렇게 두 개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아이스크림 신메뉴 자, Wholesome Event Feedback Cards Promotional Items 네, 홍보 관련 문항이었습니다. 자, 신메뉴 어떻게 고르게 할까? 여기서 여러분 샘플도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어떤 걸 더 고르게 할 것이냐 네, 이렇게 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고요. 자, Express an Opinion 우리 마지막 Parsi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간 30초 답변 시간 60초입니다. 답변 시간 60초 한번 가볼게요. 2월달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자, 여러분 불평을 전화로 할까요? 소션미디어를 통해서 할까요?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여러분 이게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메일 vs. 폰컬 이렇게 봤습니다. 이메일, 폰 자, 만약에 소셜미디어로 한다라고 고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메일의 장점 쭉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폰컬을 고르셨으면 우리 전화로, 우리 소통할 때 이메일이 좋으냐 전화가 좋으냐 혹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좋으냐 다 있죠?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불평을 전화로 하는 거 혹은 소셜미디어로 하는 거 자, 우리 소셜미디어를 이메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수로 또 연결해서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메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소셜미디어로 하는 게 더 좋다 혹은 전화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immediate responses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 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이메일, 소셜미디어 할 줄 모른다 왜냐하면 traditional person don't know how to how to to social media 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렵게 느껴실 수 있겠지만 우리 소셜미디어는 이메일로 연결해 주시고 폰컬은 정확히 그냥 전화로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출제가 되었고요 자, 큰 회사 versus 작은 회사 네, big companies and small companies 이거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자, 문제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여를 제외하고 받는 돈 생각하지 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작은 회사가 일반적으로 돈을 좀 덜 받기 때문에 급여 얘기 빼고 작은 회사 고르셔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작은 회사는 많은 걸 다르죠. work on many things 그 다음에 various experiences 이렇게 두 개를 푸실 수 있겠고 자, 반대로 큰 회사 고르셔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큰 회사에서도 다양한 거, 많은 거 다뤄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았죠? 네, 급여 아이디어 못 쓴 거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연봉이 좋으냐 전공적합성이 좋으냐 자, 만약에 전공적합성을 고르신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봉 고르시면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라는 아이디어 쭉 쓰실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12월에 나왔던 문제 그리고 2월에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공원 같은 그런 시설에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냐 자, 그럼 공원의 장점을 쭉 말씀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았고요 네, 공원에서 사람들이 운동하니까 건강해지고 우리 가족 시간도 보낼 수 있다라고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TV vs.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은 인터넷으로 그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을 고르시고 스마트폰을 고르시고 인터넷의 장점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TV를 고르시고 당연히 비주얼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의 단점을 말씀하셔도 충분히 1분 동안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TV 고르셔도 괜찮아요. 자, 보기가 있는 문항은 내가 고른 보기 말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못하는 운동에 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 2월 4번째 주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축구를 고르고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잘 못한다. 그 다음에 너는 how to get along. 나는 운동을 같이 하는 건데 나는 어울리는 법을 모은다. 우리가 했던 아이디어를 좀 반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처음에 써드릴 때 답변 써드릴 때 뭐 cardio, 뭐 graffle 이런 걸 적어놓으니까 입에 잘 안 붙는다고 말씀하셔서 아주 쉽게 쉽게 풀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아이디어도 여러분 계속 입에 붙이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우리 2월달 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려웠던 문제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아이디어를 계속 입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1분간, 45초간, 30초간 잡아주시면 네, 여러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월 문제 정리해봤고 저는 3월 문제 정리해서 여러분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좌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출, 기출이랑 채점 기준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네, 3월달 문제 정리해서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